1, 2, 3, 안녕하세요. 우린 BAP YES!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쇼챔에 오게 됐는데요. 멋진 남자로 돌아온 저희 BAP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두 번째 미니앨범 원샷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항상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력입니다. 잘 만들었다. 윤찬이 형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다친 데 완쾌하고 같이 이제 저희 BAP 모두 6명이서 무대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찬이 형 보고 싶어요. 뭐, 스테이 형. 에이, 인생에. 안녕하세요. 트위드 띄그 Sun. 우선, 동전은 집사람이. 저희 중에서요? 응. comes with me. 그럼요, 총많은 형이 잘 있어. 그럼요, 총많은 형이 잘 있어. 제가... 뭐 보여드릴게. 이게... 빡! 망이야! 망이야! 왜 아무도 반응하는거야? 시드콤이나 드라마를 지금과 K-Q 기획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는 신화 평맞는 연기가 잘하는 친구를 찾으신 거예요. 평맞는 연기가 불하다. 그렇죠. 평맞는 연기가 불하다. 제가 맞는 연기, 죽는 연기는 좀 잘하네요. 엑스트라? 네, 엑스트라는 아니죠. 우연이상만 가능합니다. 조연이상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당장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젤로공 같은 경우는 진짜 울었어요. 형님, 친절감 하고 싶어. 무슨 생각하고 울었어요? 그냥 한 번 울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했는데 신났어요. 하나, 둘, 셋. 어허허허헤, 좋았어. 승네, 신다, 신여. 10,2,3,4,5,5 BC 가서 그리고 u님이 걷고 같이 몇초 남았죠? 10초 남았죠 1, 3, 4, 5, 6, 6, 6, 7, 8, 9, 9, 10 잘한다 65개 58개 65개 정재훈 정재훈 이 영감을 힘찬이 형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남아 제가 요즘에 침연망의 성무원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재영훈이 그 이번에 성대모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은승현 선배님이 용기를 정말 잘하셨는데 재영훈이 정말 똑같이 따라왔어요 1월 18일 태어났어요 재앙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짧게 한번 네 안녕하세요. 1985년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아팠어요. 제왕절개. 제왕절개. 혹시 영화 보신 분 안 계신가요? 건강하게 하셔야 되는데 반응이 별로네요.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젤로도 없어. 젤로도 없어? 그래, 그래. 우리 젤로의 장점인 긴 다리. 이게 가장 부러워요. 저도 젤로의 키요. 젤로는 저희처럼 이제 다리를 못 부릅니다. 아, 맞아요. 그건 안 부러운데? 그건 안 부러운데? 그건 우리가 더 낫다. 그건 우리가 더 낫다. 이건 대형군 같은 경우는 오를 들어야죠. 시끄러워요. 대형군이랑 힘찬이. 힘찬이 형이 있으면 힘찬이 형은 오를 들어왔을 텐데. 힘찬이 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뭐였어요? 아, 엎드려요. 아, 엎드려요. 왜 없어요? 되게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뭐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 준웅이. 준웅이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네, 이유로가 뭐예요? 여동생이면 저보다 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종업이에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네, 저는 젤로. 어, 젤로 아래요. 젤로 득표요, 종업이 득표요? 저는 영재형이요. 오오오. 이형을 들어봅시다. 학교도 안 받아가지고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첫 콘서트고 저희도 정말 빠른 시기에 첫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감회가 남다려고요 사실 저희 전석이 또 매진 됐죠 이틀 콘서트가 전부 매진이 돼서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분들 또 콘서트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눌러봐주세요 23, 24일 올림픽골입니다 네 다음 무대에 저희 BFP의 빗소리와 원샷 만나보시죠